오늘은 내기 아니에요? 진지하게 학습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내기는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예쁜 옷들이 많으니까 많이 애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곧 개막전이 열리는 레이크로드 CC의 연습 라운드를 함께 왔습니다 혜림이와 즐거운 라운드 하는 모습을 영상에 당하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순부터 이제 드디어 케일픽의 시합이 시작되는데요 열심히 코스 공략과 네이브먼트를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라운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시합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진지하게 학습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내기는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평경 프로의 7번 아이언샷 오 좋은데? 오 조혜림 프로의 7번 아이언샷 빵 네 오늘 저희의 필드룩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저는 파리게이트 로고 플레이가 돋보이는 PK 반팔 티셔츠 파스텔 컬러가 들어가 있죠 네 저는 세련된 펄드즈의 폭풍이 프린트된 PK 반팔 티셔츠를 오늘 착장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이제 저희 둘 다 이제 여름 옷을 이렇게 입고 라운드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너무 예쁘들이 많으니까 많이 애정해주세요 네 KLPJ 개막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저는 루키로서 정말 기대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요 예쁜 파리게이트 옷을 입고 시합을 뛸 생각에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또 저 또한 KLPJ 첫 올해 시합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열심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들도 저희 두 파리게이트 뮤즈 많이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또 여름 신상이 또 굉장히 예쁘게 나왔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민트 컬러의 여성 와인 모티브 반팔 티셔츠와 또 민트 컬러의 플립스 스커트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민트즉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어.. 카리게이트 애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옷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니크 콜라즈 디테일이 돋보이는 피테일 반팔 티셔츠를 선택했는데요 흰색 컬러가 특히 스커트를 어떤 색깔을 해도 좀 스타일링이 좀 잘 되는 수화가 잘 되는 옷이죠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요 이번 여름 신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